여기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정우씨 모십니다. 자, 올 겨우 가장 섹시한 남자 캡틴 A핵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공백들을 사로잡는 하정우씨 캡틴 A핵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균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인테리스의 심기로 돌아온 이성균씨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고요. 캡틴 A핵 다시 모십니다. 네 두 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죠. 2018년 세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 A핵과 닥터링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역대급 캐미가 빛났다. TMC 정면 받으시고요. 두 분 크로스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크로스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아니아니요. 두 분이 크로스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맞잡아볼까요? 한번 맞잡아볼까요? 자 던트 섹시 인테리 섹시 아 멋집니다. 감독님 버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감독님 네 중앙에 서주시죠. 섹시한 이 세 남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올겨울 하반기 최고의 기대전 PMC 파이팅 람버 웬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PMC 더 벙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감독님 파이팅 해주실 때 감독님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PMC 더 벙커 주연 분들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